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함에 따라 내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모레인 6일부터 거리 두기 강도를 완화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합니다. 정부는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6일부터 일상생활과 방역이 함께 이뤄지는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유럽과 미국 이외의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유입되는 경우가 늘면서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며 당분간은 해외 유입 통제가 방역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